음악 이번 주제는 4교시 속눈썹 익스텐션입니다. 15점 배점의 작업시간은 25분입니다. 먼저 속눈썹 연장이 되어 있지 않은 5에서 6mm의 인중 속눈썹이 부착된 마네킹을 준비해 주십니다. 시험장에서는 오른쪽, 왼쪽 모두 인중 속눈썹을 붙여 준비해 주시고 시험 과제로 나오는 방향을 작업하시게 됩니다. 마네킹의 머리는 시술자의 방향으로 높게 해주시고 시술자의 오른손이 마네킹의 오른쪽, 시술자의 왼손이 마네킹의 왼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오른쪽부터 시술하겠습니다. 시술자의 손을 먼저 소독해 주시겠습니다.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문질러주시고 알코올 솜을 꺼내신 다음에 손가락 사이사이 한 번 더 꼼꼼히 소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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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